1대1대1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지금 1대1대1이랑 해가지고 1대1대1로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저랑 붙는 거예요 1등이 저랑 붙는거 아시겠죠? 1등이 저랑 붙는 건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150, 150으로 뿌릴게요 오래 걸리니까 알다움만 할게요, 쿠션 빼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디 사는 누구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양재 사는 안병현입니다 안병현씨 몇 살이세요? 24살이요 24살 안병현씨입니다 그리고 몇살 어디 사세요? 저 한남동 사는 21살이에요 한남동 사시는 한남동이요? 한남동이요? 한남동이요 한남동 사시는 21살? 21살이시고 이름은 혹시 말 안해주세요? 김연준이요 김연준 씨 그리고 실림 사는 이정호입니다 실림 사는 이정호입니다 실림 사는 이정호씨 몇살이세요? 28살입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1등, 2등, 3등 시작하겠습니다 1등, 2등, 3등 1등, 3등 1등, 3등 1등, 3등 뭐 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 진짜? 어떡해 아 죄송한데 잠시만요 치셨어요? 아 그래요? 아 이럴때 약간 선수들도 빨리 해버려서 어 그거 뭐지? 아 저 앉을까요? 아 빡이세요? 네 빡이십니다 오 하나 자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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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완전 확실하게 풍부 났죠? 하나도 못 치셨구요 안타깝습니다 아 설마 이렇게까지 디디 아 까비 이게 생각보다 빨리면서 왕노스 되셨습니다 정말 최고시네요 아 맞네 본이군요 하나 하나 알았어 보여줄게 물 하나 하 둘 하나 마이너스로 달리고 계시는 현재 마이너스분 첫번째 득점입니다 하나 까비 첫번째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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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첫번째 득점 돈이 안타깝구나 아 죄송합니다 많이 짧아가지고 2개씩 줬죠? 3개 4개 조각 4개 5개 5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적었다! 왜 퀸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저분 웃기시다고? 모으기를 아셨죠? 공모으기 하겠습니다 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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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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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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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감사합니다 5개 친구분이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5개 치셨죠? 아 친구분 넣으셨구나 악어가 10개 하나 하나 끝났어요? 아 1등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잘 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마크가 없네 진짜 마크가 없네 아 맞아맞아 죄송합니다 마크 치세요 죄송합니다 30개 치실수도 있지 맞죠? 아직 30개 아직 15개 남으셨어요 15점 시작해서 아직 15개 남으셨습니다 15점 시작해서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아 그러면은 보고 계셔도 되고 치고 계셔도 돼요 리치마님이랑 같이 치고 계셔도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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